오늘의 투자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예상보다 강한 코스피 흐름이 바탕이 되고 있는 달러 강세 둔화 및 외국인의 구조적인 매수세를 고려할 때 관심권에 두어도 좋을 만한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 및 중요한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현재 코스피는 30주간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2,370선에 도달하였습니다. 현재 지수가 위치한 30주간 이동평균선은 지난해 8월 지수가 30주간 이동평균선을 하회한 이후 세 차례 근접했지만 한 번도 뚫지 못한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상보다 훨씬 좋은 지표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지수는 다시 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관찰하셔야 하므로 시장은 단기 간망세 연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저항선까지 지수가 도달할 수 있었던 힘은 강한 달러가 주춤하고 있고 외국인 매수세가 구조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 향후에도 달러 강세가 주춤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들이 남아있어 환율 변화에 주목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달러 강세가 주춤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 수차례 공격적인 긴축적 금리 인상을 단행한 연준의 입장에서 이제는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지기도 했고 급격한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라면 달러 약세 현상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자국 통화 방어의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일본 여행객 입국 제한 조치 해제로 정상 부지가 안정될 수 있다는 점도 달러 약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미국 내 인플레이션 통제에 유리해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는 것에 우호적이지 않던 미국 민주당 행정부가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는 주요국의 통화 가치 방어를 용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달러 약세 요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내에서 중국 비중을 축소하고 그 외 나라들의 비중을 느리는 작업이 진행됨으로써 외국인의 국내 코스피 대형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공수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미국 내 연금 펀드에서 이러한 국가 비중 리밸런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연금의 리밸런싱이 6개월 정도 진행되는 관계로 외국인의 구조적 매수세는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나 사고 동시에 외국인의 구조적 매수세가 유입된다면 패시브형 매수세가 주류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 선정은 코스피 시종 상위 종목에 한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이는데 종목권을 압축하기 위해서 시가총액 상위 50위까지 종목을 투자 가능 풀로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주가 상승이 크지 않고 과거 평준 베리에이션보다 낮아져 있는 종목 중에서 외국인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으로 다시 압축하신다면 대형주 위주의 현지 시장에서 좋은 승률을 기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달러의 약세 및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두 종목을 소개해드릴 것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미스입니다. SK하이미스 시가총액은 62조 원대 후반대로서 코스피 시가총액 4위에 랭크되어 있고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이 3,900억 원을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SK하이미스의 메인 투자 포인트는 메모리 업황 감안 시 현재 4분기가 주가가 저점을 기록할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제구피크가 내년 1분기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가격 저점은 내년 2분기 말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분기부터는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이 전망되면서 업황 바닥은 내년 2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경험당 주가는 6개월 선행에 움직인다는 걸 감안한다면 올해 4분기에 주가는 바닥을 형성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향후 연말까지 새로운 바닥이 나올 수도 있고 지난 9월 말 기록한 8만 4백 원이 저점일 수도 있는데 현재가 본격적인 주가 상승 구간이 아닐지라도 외국인 매매와 연동한 트레이딩은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SK인의 카이닉스의 최저 PBR 배수는 0.78배로 이는 약 7만 5천 원 주가 수준이고 하단 평균 배수는 0.5배였습니다. 현재 PBR 배수가 0.9배로 과거 하단 평균보다도 아래 외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주가 수준은 하락 리스크보다는 상승 포텐셜이 더 작용하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 시가총액은 14.8천억 원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22이고 최근 1개월과 외국인의 610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LG전자의 메인 투자 포인트는 전체 매출에서 전장 부분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상후에는 전장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가전 부분은 부진했지만 전장 부분은 영업이 961억 원을 기록해 직전 분기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실적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실적과 관련해 긍정적인 점은 수요 전화로 매출액 증가가 크지 않겠지만 비용 측면에서 감소로 인해서 상후 수익점 개선 폭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오른반비로 4조 원 사용 예정인데 공급망 압력 전화로 인해 상후에는 과거 팬데믹 이전 수준인 1.5조 원까지도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 전장 부분 수준 잔고 감안 시에도 고정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PER 8.3배, PBR 0.75배 수준인데 과거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 LG전자 역시 추가 하락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더 큰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LG전자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